1km 찌들고나! 2차! 2차 미크로드! 2차 미크로드! 2차 미크로드! 3차 미크로드! 2차 미크로드! 미션 같다! 저 차를 따라가라! 유나야! 록스타 같아! 록스타! 그게 뭐야? 여기는 바로 카타클라 리조트! 여러분 제 공연에 하신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와 진짜 전세 낸 것 같아! 2차 미크로드! 2차 미크로드! 2차 미크로드! 2차 미크로드! 3차 미크로드! 3차 미크로드! 3차 미크로드! 3차 미크로드! 3차 미크로드! 3차 미크로드! 문을 열면 쏙! 문이 좀 뻑뻑해요! 3차 미크로드! 안에는 이렇게 가전살림과 미니 냉장고! 뭐 이런! 뭐지? 스팟? 그 여분 수건! 그 옷걸이! 걸대 있고! TV! 황금화장 라디오 스팟! 2차 미크로드! 침대! 소파! 요즘 세대 그거래! 넷플릭스! 아 진짜? 2차 미크로드! 여기는 저의 길! 정화야 왜 한숨 쉬는 거야? 아니야 유나야 너무 좋잖아! 공용 스팟은 지금 되지 않는데요! 4월 말부터 시작이라! 나 어딨어! 없어 없어 어딨어! 스팟 있어! 공용 스팟 다 된다며! 나 물 먹고 싶어! 좋지? 너무 좋지? 리조트동 앞에서는 소품 가져왔지! 전약 준비를 해볼게요! 도대체! 정화야! 신고하니 가질 수 없는 맛있네요 맛있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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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혹시 무슨 어떤 표정을 지었지? 일단 준비가 됐구요 그럼 곱창전걸로 준비해볼게요 좀 더 잘 먹어요 120? 120? 80? 40? 150인가? 아이고 아예 안 보이는 거 같아 아늑하다 먹을 준비 끝 조금 타긴 했다 이게 기름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 바닥이 예쁘고 소시지를 여기 가면 잠재요 소시지가 타는데 어? 참고 갔나? 이걸로 이렇게 진정해서 이게 어머 뭐야 방금 걸레였어? 뭐야 뭐야 잘 띄죠 어 실한 거? 소시지 괜찮으세요? 목상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오케이 이거 이게 뭔지 알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알아요 알아요 일부러 일부러 아니야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마녀 같아요 지금 마녀 같아요 오 오 잠깐만 숙방이들 아니지? 어떡하지? 어떡해야되지?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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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익힌 파채 막 고통일 거예요 진짜 차르르 잘 먹겠습니다 진정해 이젠 괜찮다 응 임마야 방패 간다 간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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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나? 하나 둘 셋 오 오 오 오 오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망한 거 잠깐 잠깐만 잠깐만 아유 오 잘한다 잘했어 나 좀 잘하는데? 멋있어 네 어머니 가서 가실게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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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말 그렇게 고파져 오 잘 붓는다 인하야 저기 돼지 오 맛있게 녹으려고 그래 녹으려고 너 먹어 어 으응 으응 누나야 괜찮니? 어? 뭔가... 어? 뭔가... 뭐지? 이뻐요! 여러분 아침이에요. 진짜 충실하네. 충실해. 충실해. 아침에 샌드위치를 좋았어요. 어제 엄청 많이 먹은 유나씨를 찾아뵙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나씨. 촘촘 부르셨는데... 어? 지금 또 도시는거에요? 유나씨. 아침엔 이렇게... 아하 하시는 여자구나. 오늘 날이 너무 덥네요. 햇빛이 짱짱하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 SBS? 아니 아니 JTVC 어 JTVC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꾱. 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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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인이신가 봐요. 여기 매물 어떠세요? 지금 시세가 탁 좋게 나왔거든요. 여기 괜찮은거 같은데 여기 몇평이라고 했죠? 여기 40평이구요 40평이요? 제가 계산을 잘 못하는데 40평? 괜찮네요 가구들도 가구들 다 놓고 가신답니다 집수인께서 가격이 얼마나... 가격... 어...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구요 한번 해봐요 대략적으로... 여기 한... 이 정도? 어? 아니요 아니요 한... 고정? 괜찮네 괜찮죠? 여기 뷰가 지금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오! 그럼요 아니시구나 역시 바깥뷰 우리가 좋아하겠다 아 강아지 키우시면 딱이죠 여기 근처에 강아지 뷰천도 있구요 어머머 그래서 5조만이구나 그럼요 여기 우리 남자들하고 상의해볼게 이웃분들도 다 강아지를 키우시구요 정말 괜찮아요 사모님 알겠어 빨리 해볼게 아 사모님 가시는건가? 여보 어? 저희집 테라스뷰에요 공기 좋다 공기 좋다 공기 좋다 또 먹으러 가요 또 먹으러 가요 능이 백소 진짜 크다 well i saw you set in the mood like a light in the smokey room dancing to the blues like a disco groove catching every eye when i saw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